하와이 휴 셰치입니다 자 오늘은 플루스타트 만화 리액션 시간 또 찾아왔습니다 콜스트럼프 애니메이션님의 영상 준비했거든요 오늘 영상 굉장히 특별합니다 3D 브롤 애니메이션 자 어떤 스토리로 진행될까요? 바로 한 번 가봅시다 뽀뽀 야 여기 뭐 단체로 쇼핑하고 있는 브롤러들이거든요 기념품 샵에서 또 일하고 있는 에드건데 아이아이아이 뭐야 지금 근무시간에 농땡이 까고 뭐하는거야 아니 콜렛에 지가 제일 농땡이 까는 것처럼 보이는데 자자자 이것 좀 봐봐 신상이 들어왔어 저것 좀 옮겨다줘 아이아이 아이아이 가게를 좀 살펴볼까 무거워 아이아이 아이아이 사는 자식이 말이야 그거 하나 못 뜨고 말이야 좀봐 어 발 끊어질 뻔했네 어? 그때 기념품 샵으로 들어오는 누군가? 설마 저 브롤러는? 설마 헐 스파이크다 폴레트가 스파이크 광팬이잖아요 리얼 찐 스파이크당 아이아이 아이아이 저건 못참 아아 아아 안 먹었어요 여기 뭐 팔고 있나요 어이아이 콜렛 진정하라고 스파이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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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짝반짝하게 아주 마음에 들어 뭘 이렇게 만나기가 힘들어 응? 이번엔 진짜 안 놓친다 뭐야 스파이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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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야 진정해 콜레트 왜? 왜 그러는 거야 도대체 왜? 이 정도에 쿨하지 않는다 어머? 안돼 돈 없으니까 다음에 와야지 손님한테 막 들이대고 그러면 안 돼 멋잠아 멋잠아 다음 또 3D 만화에요 뭐죠? 뭐야 프롤 학교 이야기입니다 프랭크 선생님인가 본데요 자 먼저 레온 선생님 왔습니다죠 자 여기 왔어요 자 다음 브럭 하스코어 지금 몸통장 자 다음 니다 네 선생님 그 다음에 스파이크 스파이크가 벌썩을 했다? 어? 아니 한 번도 땡땡이 깐 적이 없던 스파이크가 이거 어떻게 된 일이야 그게 말이죠 시간을 좀 되돌려 봅시다 스파이크가 완전 개꿀잠 자고 있던 그때 알람이 안 울리고 왔거든요 아니 걔는 뭐 8시 50분에 칼같이 일어났는데 아니에요 그거 아니야 자 제 생각은요 스파이크가 알람을 울렸는데 그 갑자기 너무 깜짝 놀라가지고 기절을 해버린거지 하하하하 말도 안되는 소설을 쓰고 있어 제 생각은 말이죠 선생님 자 스파이크가 걸어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자빠진거야 근데 잘 보니 모기 물가방을 발견한거지 그래서 바로 그냥 전세기 빌려가지고 세계 세계일주 떠난거지 학교로 따와있는 그냥 빠이빠이 하곤 말이죠 슝 날아라 쭉쭉 갑니다 아 뭐 일본으로 가나 보네요 제펜 아 난 진짜 넘어가고 싶었어 일본 오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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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나의 초강국 아하 이놈이 그냥 팩트체크 해줄게 자 자 봐 스파이크가 걷고 있었어 근데 압수 비밀요원이었던거야 아 뭐야 오 UFO가 등장했다는 소식을 듣고 왔나본데 저 외계인 홈토킥 운으로 팠어요 당신은 오늘 본것을 잊게 될겁니다 짜잔 소설을 쓸거면 좀 말이 되는 소설을 써야지 뭐야 스파이크가 지각했는데요 그 프랭크선생님 되시나요? 이게 말이죠 뭐죠? 아 스파이크가 등교를 하기는 했어 근데 뭐야 문을 열려고 하는데 팔이 짧아서 그런가? 아니 내 팔이 너무 짧아서 문이 닫지 않아 뭐? 별거 아니야 이번엔 뭡니까? 바이런 선생님의 화학시간인가요? 자자 오늘의 수업 시작한다 조용조용 초록물약이 나오는데 어떤 물체든 겁나 크게 만들 수 있는 아주 신비한 물약이지 very interesting experiment we are going to increase the size of the spikes 근데 어디서 이렇게 시끄럽게 누가 떠들고 있나 세디 아 아 아 비 수다 복팔이네요 자 이 씩들이 떠들고 있어 뱀 오 오 오 바이버 대신 자자자 태인평가에 들어가니까 무조건 집중할 수 있도록 알겠나 Where I put the jar? 자, 먼저 이 물약이랑 이거 응, 각종 물약들이 있다! 뭐 하나쯤 가져가도 눈치 못 채겠지? 어? 어? 어, 왜 한 개가 있었는데? 더? How did it fall? 하하 선생님, 수업 준비 똑바로 하셨어야죠! 개웃겨 진짜, 어이가 없네! 하하하하하하하 조용 조용 조용! 깜짝이야 자, 어이 네가 그렇게 천재야? 뭐랑 뭐랑 조합하면 초록물약이 나오나? 이들이 오늘 못 맞추면 떠든 것도 가중 처벌해가지고 수행평가 빵 좀 줄 줄 알아, 알았어? 어이 맨날 우리 좀 하고 그럴까? 어? 이거 쯤이야 뭐, 식은쯤 먹기지 이즈이 그 자체 힝 음, 한 번 조합을 해볼까? 으음 먼저, 도랑 물약이랑 으음, 보자 어, 나는 요걸로 할게 줘봐, 줘봐 옳지 한 번 간다 이거 확실하겠지? 렛츠이 으음 뚝뚝뚝뚝뚝뚝뚝뚝뚝뚝뚝뚝뚝 작아지는 물약이었어 아아 개그맨들 아뇨 어, 너노, 너노, 너노 유 피엣 이제는 탈락이야 자리에 돌아가 자, 다음 콜레트와 아이드거 스파이크 광인 콜레트가 본능적으로 맞출 수도 있어 음, 보자, 보자, 보자 요거를 요렇게 조합하고 어? 이즈 마인, 이즈 마인 내꺼야, 내꺼 너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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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즈 마인 저 스파이크 광 어쩔거 하자고 아아? 이즈 마야? 아아? 아아 괜찮아요, 괜찮아요 동행하지 마세요 어찌됐든 뭐 오오오 무중력 물약이었군요 야아앗 개꿀잼 자, 다음 이번에는 니타와 레온 남매 동물적인 감각으로 한번 맞춰볼 수도 있어 자 요거랑 뭐랑 조합해야 되나 오빠 좀 찾아봐 파랑 이거 말하는 거? 아 그거 그거 아 이거 아닌 것 같은데 조용해봐 야야야 이 노랑 justice 주세요 빨리 노랑이랑 어 잠깐만 파랑이랑 조합해야 되는데 이상한걸로는 조합한 것 같은데 어라 하하 빨강이 나와버렸네 으음 원래 초록이 나와야 될텐데 완벽해 믿으라고 부어볼까 저 진원 우와 어.. 니져! 니져! 아 잠깐만요! 이 자식들이 지금 나랑 불만을 쳐 어? 테이스트 비트! 안 되겠다 니들은! 니져! 사형이다! 아우! 들어가! 이 자식들이 아주 장난을 치고 있어 자 다음은 파이크 본인 등판하셨습니다 자 이번에는 파란색 컬러와 어? 뭐야 효로색 어떻게 만들었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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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어! 아! 의외의 천재성을 발견한 비비 아 안돼! 이거 내가 했어야 되는데 하하! 어쨌든 성공인! 짜나! 주스 주스 보우! 짜식이! 아우! 아우! 차발 차발 차발! 아우! 그 맛! 그나저나 콜레트 저거! 아주 살판 났네 아우! 하하! 개꿀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